녹화 일정에 쫓겨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는 일도 많지만 데뷔한 후 3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먹는 것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한 10kg 이상을 제가 지금 감량을 한 상태여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다음날 살이 찌지 않을까. 점심 먹고 거의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요즘 예뻐졌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 승현씨. 무대 의상들도 더 화려해졌고요. 고를 수 있는 옷 가짓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음 살짝 몇 년 전 모습을 보니까 정말 노력 많이 했네요. 협찬으로 가지고 오는 의상들을 입을 때는 대부분 모델분들 또는 되게 마른 체형의 요즘 아이돌 걸그룹 분들 위주로 옷이 나오고 협찬을 그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사이즈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의상을 산 적도 있고 되게 그런 고충들이 좀 많았죠.